남자 비주얼 원톱은? 황인아 왜요? 그냥 제일 잘 생겼어 황인아 심재현 이유는? 피부가 까매서? 좀 안 찌다긴 한데 재미 춤출 때 약간 현대무용하는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길정한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정한 형 정한이 정한이? 동호 빼고 다 재현이 이유는? 만만해서 인아 이유는? 잘생겼어요 도토리 키작이 있나요? 저는 정한이로 하겠습니다 정한이 저를 하면 좀 무례한거죠?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? 그냥 백번 양보해서 저희 인아 형 하도록 할게 근데 그것도 이유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심재현은 할게요 이유는? 노아의 꽃이니까요 응 이수 정한이래 전 제 윈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빈 정한이 요즘 correct CA 정한이 정한이 진아 정한이 틈아